이 노래는 어떤 느낌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따뜻하지만 가사가 약간 좀 쓸쓸한 그런 느낌이에요 혼자서 너무 좋아해서 쓸쓸한 그런 느낌을 많이 느껴질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urun은 월스테레트 볼 수 있었을 때는 멤버님이랑 월스테레트 같이 스케줄에서 만났던 거 겨울에 침질방에 많이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래 겨울에 못 갈 것 같은데 예전 겨울이었을 때 엄마랑 많이 갔었어요 저는 이 의상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귀여운 모자 있으니까 이 모자 쓰니까 오늘 칭찬을 많이 받았어 벌써 이거 타이틀으로 리뉴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나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글 구직 자켓 촬영하러 왔습니다 조금 보여드리면서 소개드릴게요 여기 꽃이 있어요 의자 있고 예쁘다 각자 있게 진짜 있게 어? 진짜다 진짜다 각자 좀 알았는데 각자 좀 알았는데 그리고 예쁜 조명과 제가 트리 약간 크리스마스 생각나네요 트리 이랑 조명이 있습니다 어? 피아노도 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세트장과 자켓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열심히 촬영할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촬영할테니 예쁘게 봐주세요 자 자 탈락 자 탈락 꾸며 주셨어요 이렇게 바닥도 눈 사인것 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상도 웃겼어요 이상도 이렇게 큰 커트를 입었어요 정말 추워 보이죠? 근데 오늘 날씨는 그렇게 춥진 않아요 이렇게 입으니까 빨리 크리스마스도 보내고 싶네 저희 이번 싱글 구집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날씨가 레드&댄스입니다 바리바리 귀여워요